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뵙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한 주간의 흐름과 그 다음에 앞으로 봐야 될 전략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4월의 중순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면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도 빨리 가고 또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 중심에 있는데요 변화 속에 중심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023772-0263번 문자 있습니다 협 3772 그리고 게시판 이데일티 홈페이지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변화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일수록 또 많이 용기내서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는 교재도 함께 할 거고요 또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장중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하단에 보이게 되시면 보이죠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에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시고 또 문자로는 샵 377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용기내신 분들이 한해서는 또 샵 377으로 종목명과 또 매수가 비중 혹은 전화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또 교재 두 건 용기와 함께 또 교재 여러 가지 기법과 그 다음에 차트 내용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변화와 많은 흐름들이 항상 체크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제 외국인 풋옵션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계속해서 신국가를 향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 풋옵션 매도 우위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150포인트 좀 저항 지지가 되면서 저항이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죠 그러다가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눌리다 보니까 연기금 찍었어도 더 이상 코스피 좀 덜 팔겠다라는 이슈까지도 좀 나온 부분이라서 내용은 좋고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시장은 좀 더딘 모습을 느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부분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상단 박스권에 다가오면서 또다시 한번 저항에 대한 우려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131.88포인트 약 0.3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시장에서는 어떠한 퀘스천이 되냐면 시장은 잘 가더라도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훨씬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하게 눌리는 경향이 보이다 보니까 좀 더뎌지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개별주에 대한 테마나 이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상단은 닫혀버렸고 그럼 하단에서 상단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관심이 있는 종목이 게임주, 최적 기대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귀결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목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전체적인 시장에서 웹젠이라든지 웹젠 같은 경우도 21%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베스트 타겟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금열제 기준이죠 그 다음에 YJN게임즈도 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즉 지금은 게임 테마라든지 게임 흐름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건설주입니다 건설주에 대한 부분인데 포스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건설주는 대선 이슈도 함께 엮여 있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건설, 한일철강, 프리엠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약바이오주는 낙폭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낙폭 기대감이, 낙폭 과대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컸는데 제가 일부러 좀 개별 개별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뭉퉁그려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CTC바이오 이런 종목들 낙폭했던 종목들에 대한 기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기결이 되겠죠 게임주, 어떻게 보면 BBI지,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게임주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건설주, 포스트 코로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 낙폭 과대주, 뭐예요? 약간 소외주로서 과거에 주도했던 섹터에서 약간은 소외주로 다시 뻗어나간 혹은 과대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낙폭 과대가 되어서 다시 반등 나갈 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의 섹터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매매법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소는요, 코스피는요 지금 상단부가 닫혀버렸습니다 상단부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거래소 상단부가 닫혔을 때는 결국은 박스권 매매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낙게 사거나 기존 주도 섹터 중에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을 기다렸다가 낙게 사거나 아니면은 게임주나 이런 것들을 사서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결국은 트렌드와 낙폭과 대주 혹은 트렌드와 기존 주도주 중에 낙폭을 보였던 종목이 주로 해서 대응하신 전략으로 좀 포지션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스닥이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은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종목이 단순히 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준비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하단 보시게 되면은 전화와 문자 있으니까요 제가 그거 한번 안내 드리고 이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2, 0263번 문자는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또 오늘의 어떤 특징주와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 트렌드 종목인지에 대한 부분들 구분해 드리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바로 그러면 연결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지금 제일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지금 SFA 반도체 3,450원 비중 20%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 시장에 15년 이상 있다 보니까 종목을 들으면 웬만하면 정보 다 압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특징적인 부분들 바로바로 체크해서 최대한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보내주시면 명쾌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가장 큰 게 뭡니까? 반도체 쇼티지 관련 종목입니다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종목인 것과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언제든지 두억 받을 수 있고요 근데 SFA 반도체가 지금 시총이 1조 3천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2조까지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글쎄일 것 같습니다 1조 5천억까지 갈 수 있느냐 1조 5천억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로직이 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0%면 거의 1조 5천억에 가깝습니다 그럼 8천원에서 10% 8,800원에 도달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8,800원이면 SFA 반도체 3,450원이네요 충분히 수익 많이 나실 수도 있는 구간이죠 8,800원이면 거의 2배 반 정도 수익이 나시는 것 같은데 8,800원의 전략 매도 이건 좀 제시드리겠고요 나중에 손절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쇼티지 때문에 근데 손절라인 보시게 되면 7,2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 홀딩 전략 그리고 8,800원의 전략 매도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바로 문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니뮤직 최근에 뮤직 관련된 이슈도 좀 많았는데 7,160원 비중 15% 무표가 단계 추세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 많이 들어왔죠 이 종목 4천억까지 왔습니다 지니뮤직은 재무제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제표를 딱 볼 때 어떻게 재무구조가 되냐 뮤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음원에 관련된 판매와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115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115억 나왔고 매출액 2,470억 나왔습니다 부채가 885억이고 자본이 1,600억인데 현재 지금 4천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4천억일 때 보셨을 때 이 가치가 정말 적당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영업이익 115억 그러면 퍼기준으로 했을 때 40배 30배 안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160원까지는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치적인 평가에서 가치적인 평가에서 이 종목은 매도의견 그러니까 7,160원 본전으로 왔을 때 매도의견 제시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6,600원 깨지게 되면 단기 추세는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IA라는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IA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요즘에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도체에 특화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좀 있습니다 시총을 보시게 되면 4,180억입니다 그런데 IA도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자동차 전장용 모듈 만드는 업체인데 영업이익 2020년도에 44억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가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 로직까지는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1,750원의 비중 20%죠 1,750원의 비중 20%인데 이것도 조금 모호합니다 시총에 지금 5,000억을 넘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글쎄요가 답변이 맞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면 20% 기준으로는 1,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다리는 것보다는 분전에서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리겠고요 다만 이 종목 자체는 좋습니다 이 종목 자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1,200원 이하 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1,200원은 추가 매수는 가능하고 1,800원은 좀 저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자체는 좋으니까 롱텀으로 보신다고 하면 좀 더 가서 2,500원까지 볼 수 있다 단기적인 전략 1,800원 긴 전략 2,500원 그리고 1,2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 이렇게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문자 봐드리고 있었는데 또 전화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한번 종목 체크 전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지금 저 통화를 못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뭐 지금 여러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럼 제가 다시 문자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체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뱀 메디어 2,420원 비중 15%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 보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초록뱀 같은 경우도 엔터 그리고 드라마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특히 한국 드라마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열풍이었습니다 자 2,425원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요 지금 시총에 3,175억 상장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 정도 주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참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엔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거기다 주식수가 많은 상황에서 또 유상승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자꾸 매물벽이 생기는 겁니다 매물벽이 생겨서 잘 못 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425원 비중 15%인데 매도 드리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바로 제시를 드릴게요 종목이 나쁘진 않습니다 엔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지만 종목 교체로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문자 체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콤이라는 세미캠이죠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을 4만 5천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동진 세미콤을 4만 5천원 동진 세미콤 지금 가격이 조금 다시 동진 세미캠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요즘에 화학물이죠 화학물인데 어떤 거냐면 반도체 관련해서 불화수소라든지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기대감이 되고 있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많은 카파를 생산하고 싶어하는 입장인데 실적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1,200억 매출액 9,300억인데 오버시팅 나왔습니다 지금 오버시팅이 2배면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갈 수 있는 종목은 맞는데 그 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자리에 9,150원에서 4배 올라왔습니다 지금 4배 올라왔으면 한 세클은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만 4천원에서 전략매도의견 제시드리겠고요 나중에 이 종목은 2만 5천원 내려오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3만 4천원 전략매도의견 그 다음에 3만원 손절 라인 그 다음에 나중에 2만 5천원 나오면 재매수 이렇게 전략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또 지금 종목 한번 좀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티에이 홀딩스요 아 티에이 홀딩스고요 네 1820원에 20%요 1820원에 20%요 티에이 홀딩스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오랫동안 물려있었는데요 네 네 지금 1850원 갈 때 조금 손절을 할까 하다가 그냥 놔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하락이 이제 멈췄는지 시청자님 티에이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그렇죠 불편하지 않잖아요 국내선 갈 때는 그죠 네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티에이 홀딩스 예전에는 막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는데요 네 근데 이제 티에이 홀딩스 왜 빠졌는지는 아시죠 코로나 때 가장 직격타가 항공주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빠졌는데 요즘에 이제 그 여행 가고 싶어서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갈 데가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비행기 타고 뭐 멀리 갈 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턴 라운드 되는 거 아니냐 그 적강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네 1820원이면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다른 섹터들이 다 기분 좋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건 안 갔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주식은 키 맞추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키 맞추기가 될 건데 네 그렇다고 뭐 크게 수익을 봐야겠다는 로직으로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1750원 1750원까지는 반등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1차 목표가가요? 네네 1750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목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70원 정도 손해면은 약 지금 한 3% 정도 손해지잖아요 3,4% 정도 3,4% 정도를 손해를 보고 종목 교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항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가 왔을 때 뉴스가 크게 나오지 않으면 관계가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1750원에서 2,000원 사이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4년 됐어요 네 4년 됐어요 물려있는 아 4년 되셨어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750원에서 한 비중 70%를 정리하시고요 네 1,930% 정도 정리하면 평균 단가가 얼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대신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1,750원이 되면 물량을 반 정도 이상은 정리하시는 게 좋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데요 PA홀딩스의 장점은 다른 것보다는 거래소 종목인데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공매도의 리스크가 좀 줄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로직에서는 충분히 좋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20원 정도에는 매도하셔도 1,750원 정도에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간적으로 볼 때는 가을 정도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2,3분기 안에 6월에서 8월 사이의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빨리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올라오면 또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들고 있다가 또 이렇게 오래 기간 들고 있는데 좀 안 가면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에 성격이 있어서 그 성격을 또 인지를 안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들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십니까? 네 젠백스지오 젠백스지오 매수당가와 수량은 어떻게 되세요? 960원에 10%요 960원에 10% 자 젠백스지오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요즘 인테리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작년까지는 적대했는데 흑자전으로도 됐다고 하길래 좀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아 뭐 젠백스지오 아 그 시청자님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요즘 핫하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그죠? 네 네 네 디자인 시공하고 건축설계 시공사업하는 업체인데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이나 스탈필드 그 다음에 코맥스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 가구에 이렇게 제작 설치했거든요 네 지금 이 회사가 뭐 나쁘진 않아요 참 젠백스가 점점 회사를 많이 잘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옛날에 옛날에 상한가수 3번인가 10번 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과거의 그 행복 때문에 들고 있다가 또 기다림이 있으니 또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요 종목이 지금 뭐 주식수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7700만 주 정도 들고 있고 시청도 지금 300 아니 726억이니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체크하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동전주의인 것 치고는 1130원 네 1130원에 저항이 많이 보여요 아 네 1130원에 그 정도만 가져도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목표가 113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이 돌파했던 자리가 좀 약한데 800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1130원에는 매도하시고 좀 종목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 아니 종목이 아무리 동전주라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괜찮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젠백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가끔 이제 그 1130원에 말씀드리는 거는 일전에 한번 말씀하셨죠 2019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대량 수급이 돌아갔잖아요 그 자리의 한 25%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항이 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되십시오 많은 개인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인데 안 간 종목들은 좀 기다리면 간다라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죠 다만 이제 그 구간관마다 저항이 있다라는 부분은 또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주 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왠지 더 제가 열심히 그 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대한전선이고요 대한전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굉장히 좀 튼튼한 종목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미국 쪽에 수주됐던 거 아시죠 700억짜리 네 뉴스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호방그룹 쪽에서 인수를 결정했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유력 인수업으로 꼽혔었는데 드디어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 종목입니다 되게 오래된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종목 자체가 그 절대로 싼 기업은 아니에요 1225원이라 하더라도요 상장 주식수가 8억 5천만 줍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많아서 시총은 1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조짜리 회사입니다 지금 시총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매출액이 지금 한 1조 5천억씩 꾸준히 내거든요 이 회사의 장점은 매출액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매년 500억씩 찍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3%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잘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도 여태까지 적자였다가 작년도에 그래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조금 안타까운 거는 조금 부채는 높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놔도 자꾸 단기 순이익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유동부채가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빚이 좀 많아요 원래 근데 인프라 기간이라 이런 쪽에는 좀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조 5천억짜리 회사인데요 제가 볼 때는 1조 1천억인데 1조 5천억까지 간다 해서 이게 높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00원에서 한 40% 계산하면 한 600원, 480원, 1,7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700원 되면 딱 거기에 1,500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아직 높은데 하고 자꾸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낮춰서 1,400원 있죠? 1,400원 시청자님 네 1,400원에 매도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400원 1,400원에 매도를 하라고요? 좀 끌고 가지는 말고요? 1,400원에 매도했다가 또 싸게 사면 좋잖아요 저는 막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1,400원 제시드리고요 1,4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50원에 사셨으니까 한 1,08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1,400원 목표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목이 지금까지는 가벼운데 살짝 무거운 기운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겁더라고요 네 그게 시총이 높아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네 이게 1,000원짜리라고 하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1조짜리 회사입니다 시가총회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면 박스매매 가능할 종목일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투자 되시기를 계속해서 바라고요 바로 지금 워낙 문의 좀 많이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넥 문의 주셨네요 아 종목 문의 주셨네요 전화 연결해드렸고요 네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목소리가 되게 우아하세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이 항상 전문가님을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일 매스카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에스코넥이요 네 매스카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300원에 30% 갖고 있는데요 네 갈 것 같으면 또 안 가네요 아 그게 제일 얄미워요 그죠? 예 에스코넥 들고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뭐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네네 일자리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는 얘기도 들어서 네 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매스했는데 그렇게 안 가요 그쵸 내용은 좋은데 그렇게 안 가니까 답답하죠 네네 이 에스코넥이 삼성전자에 폴더업을 힌지라고 접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스마트폰 요즘에 열리잖아요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이 힌지라고 접히는 부분을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VR까지도 연결이 돼서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작년도에 영업이익을 너무 못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마이너스 276억이 나왔거든요 네네 재작년도에는 147억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료는 좋은데 그 스토리가 잘 안 먹혀요 시장에서 네네 왜냐면 어 이거 너무 영업이익 안 좋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요 네네 근데 지금 2300원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꾸 뚫으려고 하는데 뚫리지가 않아요 네네 가격적으로 2500원만 가면 자꾸 밀리죠 이게 몇 번이고 밀리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불안심리 때문에 그래요 아 이번에도 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이건 2500원에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금요일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에 좀 상승 추세 탈 것 같아요 네 그럼 2500원에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유 그러면 감사하죠 네 네 아 가면 좋으시다고요? 네 2500원까지 갈 것 같으니까 2500원 전략 매도하시고요 네 제가 볼 때 수급은 안 나갔어요 잘 갈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불안함을 보니까 간다 불안 불안하게 가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2500원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네 네 손전라인은 2150원 제시 드리겠는데 종목은 갈 수 있지만 좀 불안하니까 우리 좀 더 마음 편한 종목으로 옮기자 이런 전략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은 이제 종목이 안 가면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그 안 가는 이유들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가는 종목이 있고요 때가 되더라도 계속 저항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건 때가 되더라도 저항을 맞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스퀘어베스팅 네 스퀘어베스팅 아 네네네 비중 20% 네 16300원요 아 비중 20% 16300원 세아베스팅 어떤 특별한 이유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요즘 뭐 철강주가 좋다고 해갖고 네 한 달 전에 매수를 했는데 네 이게 근데 외동학점을 잘 몰랐어요 아 언제쯤 팔아야 될지 네 그 세아베스팅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철강주라는 장점도 있고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 건설 철강은 원래 증시가 거의 고점이 왔을 때 많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요 철강 건설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증시는 이제 거의 고점이 와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불꽃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세아베스팅의 가장 큰 장점은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품절 중건 아시죠 소액 조직 한 33%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은 다 지금 최대주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조금 더 추세를 타게 되면 꾸준히 가는 성향을 가져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시총에 한 71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기업이 영업 매출액은 한 2조 이상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영업이익단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요 사실 아직은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단계 수익단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는 있고요 다만 세아베스팅이 과거의 행적과 지금 행적을 비교해 보면 그 3만 6천 원 2017년 8년도 말해도 3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한 1만 9천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종목이 저항이 많이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2만 5천 원에 2만 5천 원에 저항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잘 가더라도 2만 5천 원에서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도당가를 본다면 우리가 2만 5천 딱 맞아떨어졌다가 또 한 100원 200원 때문에 또 내려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 원 정도 이렇게 보내줄게요 그래서 2만 4천 원의 전략매도 의견 좀 제시드릴게요 2만 4천 원 전략매도 의견 드리고요 소절 라인은 1만 7천 4백 원 제시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 탔으니까요 2만 4천 원이면 지금부터 한 20% 구간이죠 그렇죠? 거기서는 좀 전략매도하신 전략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전망은 틀려야 됩니까? 장기적으로요? 장기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철강주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인프라 투자라든지 내년도 대선을 준비해서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일벽이라는 2만 4천 원과 3만 원을 뚫기라는 게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정말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청자 2만 4천 원 정도 됐을 때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그때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좀 쓰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종목 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상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시청자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면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국전약품이고 국전약품 네, 매수과가 9,100원에 30% 아, 9,100원에 30% 네, 30% 네, 국전약품 어떤 이유로 들어가셨나요? 아니, 어디서 무료 문자다 이래가지고 3월 30일에 고통 찍고 나서 매수를 하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매수하고 나니까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려갈 때 또 막 매수하고 매수하고 이래가지고 물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 30%까지 늘어난 건데 지금 제가 국전약품을 쭉 보니까 코로나 치료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뉴스가 조금 안 좋은 게 있네요 유상증자 이야기 있는 거 아세요? 네, 유상증자 뭐 이야기하던데 네, 그리고 그 유상증자가 어떻게 보면 주식수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시총이 2,500억인데 네, 네 500억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한 100억, 200억이면 상관이 없지만 좀 유상증자가 크면 뭐 길게는 호재이겠죠, 그죠?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쓰니까, 그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총 대비 거의 5분의 1이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이게 국전약품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였냐 품절투라는 매력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최대주가 한 80%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장악되면 이 종목은 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장점이 다소 둔화되는 관점이에요 물론 이게 주식수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상증자가 호재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날 좀 아쉬운데요, 이 날? 3월 30일 날? 이때 매도하면 딱 좋았을 텐데 아니, 오르고 난 후에 내려와, 오르고 그것도 찍고 내려올 때 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시간에 잠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의 흐름이 시간에도 좀 빠졌네요 그런데 거래량 없이 빠졌으니까 다시 올라오면요 지금 이게 물량이 8천원에 엄청 밀려있어요, 사람들이 네, 8천원대 그러면 7천 한 600원에서 500원대 7천 5,600원대 물량을 좀 반만 줄이세요, 최소 네, 7천 5백에서 7천 6백 정도에서 반매도 네, 반매도하고 나중에 확 내려오면 그때 물 타세요 왜냐하면 다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나중에 확 내려오면 한 5천원 밑으로 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라가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낫지 왜냐하면 지금 이 갭이 벼버렸어요, 지금 7천 6백부터 5천원까지가 이 갭이 벼었다는 거는 이만큼 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올라올 때 한 번 매도하시고 나중에 팔았던 반은 내려오면 5천원 이하에서 하셔서 다시 수익권으로 나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반 정도를 7천 5백에서 7천 6백 사이에서 매도하고 네, 네 그리고 5천원 이하 매수가 오면 사가지고 땅가를 맞춰서 팔아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아이고, 여기 7천 5백에서는 언제나 올라오겠습니까 네, 지금 탄력 아직 그 제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래도 이슈가 좀 있어요, 4월 달에 암아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면 좀 분위기 탈 수 있으니까요, 그때 좀 잘 활용해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5월 달에? 4월, 4월, 5월 2개 4월, 5월 네, 네 그리고 좀 유상증자는 하여튼 좋은 게 아니고 악재 내거지예? 네, 그게 만약 유증이 나오면 오히려 그 돈을 더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 받으면 손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싸게 주는데 네, 네 그게 6천원 단위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계속해서 지금 상담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래요, 저희는 항상 응원을 드리는 입장이에요 시청자님들이 잘 되셔야 또 잘 되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문의 주셔서 다시 또 한 번 상담 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싶은 종목명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싶은 종목명 매수값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데이터? 네, 8600원 데이터 솔루션 네, 8600원 40% 네, 데이터 솔루션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게 데코드 뭐 해가지고 괜찮다고 해서 방송에서 보고 제가 사실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뒤로 제가 한 번 지혜를 놓쳐가지고 계속 흘러내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데이터 솔루션 요즘에 이제 아직 그런 용어 잘 안 나오는데 빅데이터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굉장히 데이터들이 많아진다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빅데이터 관련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오픈베이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 빅데이터랑 데이터라는 정보를 모아서 솔루션 해결책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총이 아직 작아요 한 952억이니까 다시 갈 수는 있는데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와요 아직 그러니까 조금은 미래지향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기초적 반등은 나왔습니다 네, 기초적 반등은 나왔고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지금 시총이 1000억 정도 된다 쳤을 때 952억이거든요 그럼 50% 올라간다고 하면 1500억 정도 되는데 그럼 그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500억의 가치가 있을까 시총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전 들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300원, 6000원에 900억, 그러니까 1000억 밑으로 산다고 하면 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000원이 왔는데 거기서 더 갈 수 있을 겁니까? 라고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8800원은 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고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8800원, 그러니까 200원 정도밖에 수익은 안 나지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저는 이게 지금 반등이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내리려고 했거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제 그냥 우리는 싸게 사야지 평균당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5200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있는 물량만 갖고 가세요? 그래야지 좀 되세요 5200원이요? 5200원까지 열려있긴 해요 근데 다행히 그게 돌아서 다시 올라간 건데 만약에 5200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 가능 근데 그 전에는 제대로 오기면 그냥 지금 물량만 갖고 가서 8800원에 매도하자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8800원은 오겠어요? 네, 한 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지정안 과정 보니까 시청이 높지 않아요 지금 천억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30, 40%는 보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종목 상담 드렸고요 네, 문자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지주 보겠습니다 9300원 비중 20% 목표가 및 단기 추세 체크 부탁합니다 이렇게 연락 주셨네요 하림지주 닭고기 하면 하림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구축이 잘 된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전처럼 하림 지주라는 건 지주사죠, 그렇죠? 예전처럼 작은 기업이 아니라 공룡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300원인데 하림지주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저는 지주사 매매는 안 했으면 좋겠다 각자 의견이겠지만 할 거면 하림이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주사라는 것은 컨설팅이라든지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든 토탑 솔루션이라 잘 될 수도 있지만 있지 만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림지주로 하는 것보다는 하림이 낫다라고 봐서 만약에 하림지주에 대한 부분이면 수익권이시니까 종목 교체하셔서 오히려 하림으로 해서 3600원 정도에 매도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종목 교체 그러니까 하림지주에서 하림으로 옮기셔서 3600원의 매도 의견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종목 봐드렸는데 최대한 많이 봐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 오늘 보내주셨는데 안 되신 분들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했고요 이제 AS와 종목 지금 관심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종목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원익큐브라는 종목 제가 드렸어요 그래핑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잘 갔습니다 너무 잘 갔죠 3000원에 제시했는데 거의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웹젠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웹젠 게임 게임 종목 같은 경우도 메타몬스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종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동양 EMP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동양 EMP 동양 EMP 같은 경우 충전기 전원 공급 장치 업체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 캐논, 휴맥스 이런 데에 들어가는 업체거든요 지난해 영업이기한 괜찮았습니다 410억 정도 나왔고 저평가 종목입니다 종목 괜찮은 업체인데 매수가는 18,000원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드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하나 볼게요 이노와이어리스가 조가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데 글로벌 5G 기대감이 큽니다 그 다음에 유무선 자동 측정 제어시스템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HTS가 꺼졌는데 제가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가 LTE 스몰셀 만드는 업체입니다 LTE 스몰셀 만드는 업체고요 목표가 62,000원 손절가 42,000원 이렇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 또 체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